대구시장 선거 관전 포인트 사람입니다. 전산 흔적들 엄청나게 중요한 증거입니다. 배춘입 사전투표지보다 더 중요한 증거입니다. 전산 조작을 해가지고 엄청난 여러분들 뭐죠? 그런 증거를 남긴 겁니다. 바로 마이너스 17입니다. 여러분 맨 하단에 있는 것은 뭔가 하니까 중앙선거관리가 발표한 선거 데이터에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이 그린색은 뭔가 하니까 조작 프로그램을 돌려가지고 조작된 득표수를 빼버리고 진짜 득표수를 구한 수정 득표수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보시기만 숫자가 맞지 않습니다. 중앙선거관리가 발표자는 14983표. 그런데 수정 득표수는 임대윤 후보는 14976표입니다. 숫자가 맞지 않습니다. 7표 차이가 납니다. 중앙선거관리가 자료가 더 큽니다. 여러분 그 다음 보시기 바랍니다. 자유항동의 근영진 후보 중앙선거관리가 발표된 자료가 21640표를 얻었다. 대전 대구 중구에서. 그런데 실제로 뭡니까? 조작된 값을 빼버리고 여러분들 수정 득표수를 구해보니까 21633표입니다. 7표가 또 남는 겁니다. 여러분 김형기 후보는 뭐죠? 중앙선거관리가 발표자료 2572표하고 수정 득표수 2560표를 비교한 3표입니다. 3개를 다하면 17표 남습니다. 큰일 난 겁니다. 17표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전산조작 전문의가들하고 선거관리위원회의 이런 관련자들이 당황했겠죠. 에이 뚱치자 17표를 잘못 투입 구분된 투표자라는 항목을 만들어서 17표를 빼버린 겁니다. 그래서 딱 맞아떨어지도록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 자료가 전국에 다 남아있는 겁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 조작했습니다. 우리 선거 부정했습니다. 우리 전산조작했습니다. 우리 범죄자입니다. 우리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뭐 이런 거죠. 이게 전국에 다 관찰되는 겁니다. 조재현 대법관이 나와가 재검표 현장에서 뭡니까? 정거를 축소하게 해서 노력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중앙선거라는 선거 데이터가 다 나와있기 때문에. 이렇게 뭡니까? 이 숫자가 맞지 않아가 숫자 불일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마이너스 17이라는 거지. 전국에서 뭡니까? 서울시장 선거에서 마이너스 29. 그다음 또 뭐죠? 서울시 교육감 마이너스 23. 전국에 뭡니까? 이게 다 남아있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뭐죠? 문제를 일으킨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시죠. 조작을 안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여러분 이 밑에가 예상득표수입니다. 예상득표수 신체계 기존 학계 이름. 그다음에 위에 초록색이 뭐죠? 수정득표수입니다. 임대윤 후보 똑같습니다. 13,423. 권영진 후보 23,056. 똑같습니다. 김영기 26,093. 이게 7,773이 아니고 0,0,0입니다. 0,0,0. 773이 아니고 0,0,0,3입니다. 0,0이니까 교정할 게 없는 거죠. 제로. 마이너스 17이 아니라 제로. 조작했을 때는 17로 수정해 줘야 되는데 조작 안 했을 때 뭡니까? 제로입니다. 제로. 17이 아니고. 비교하기 위해서 이걸 가져온 겁니다. 제로입니다. 똑같습니다. 임대윤 똑같고 권영진이 똑같고 김영기 똑같고 조작 안 하면 아무 흔적이 남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전산 조작을 전국 곳곳에서 한 겁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지금 모든 그런 선거 부정은 전산 조작과 실물 위조 투입으로 구성됩니다. 이 전산 조작의 증거들이 이렇게 남은 겁니다. 엄청난 여러분들 지금 증거물을 발견한 겁니다. 이거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중앙선거가 선거되어 있다. 다 뜯어 고쳐버리면 됩니다. 그럼 고칠 수 있게. 그럼 다른 숫자가 막 틀리겠죠. 2018년 대구시장 선거 관천 포인트 4입니다. 수정 득표수의 정확성 입증입니다. 조작 프로그램을 이용해 가지고 여러분들 조작된 득표수를 빼버리고 계산한 것을 가지고 중앙선거관위에 발표한 발표 득표수하고 빼보니까 11.6% 11% 0.6% 차이가 납니다. 엄청난 조작이 발견된 겁니다. 그러나 예상 득표수하고 수정 득표수를 빼보니까 거의 일치한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뭡니까? 바로 조작 프로그램이 정확하다는 겁니다. 이 조작 프로그램을 가지고 전국을 돌리면 이제 얼마나 기한 일이 나오겠습니까? 이게 그냥 대구 중구 사례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린 것은 서울시 교육감 선거하고 2018년 2018년 여러분들 대구 중구하고 그 다음 2018년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서울시장 선거만 본 겁니다. 이 세 가지 사례에서도 이렇게 전산 조작이 엄청나게 나온 겁니다. 놀라운 것은 전산 조작 프로그램을 찾아낸 겁니다. 사전투표 조작 프로그램을 찾아낸 겁니다. 사전투표 조작 엔진을 찾아낸 겁니다. 사전투표 조작 엔진 공장을 찾아낸 겁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그냥 돌리면 다 나올 건데. 여러분들 공식에 발표한 모든 선거 데이터에 전국 차원에서 이런 뭔가 하니까 소위 종이찌꺼기 사전투표소에서 사전투표 용지는 앱선용 프린트로 출력이 돼야 되는데 그것을 위조투표지를 인쇄소에서 제작을 해 가지고 인쇄한 종이를 잘라야 되니까 자르는 과정에서 예를 들면 자르는 재단기가 시원찮아 가지고 예를 들면 종이 찍거기 이바리 투표지라는 것이 옆에 흔적이 남죠. 그리고 좌우 여백이 다른 게 남습니다. 그건 인쇄소 출신이라는 겁니다. 사전투표소에서 프린터용 출신이 돼야 되는데 인쇄용 투표소가 수만 장 수천 장이 나왔는데 불구하고 지금 인쇄연수월을 대법관들이 뭉개고 있는 겁니다. 정신 나간 사람들입니다. 한마디로. 사전투표 용지가 모두 다 투표소에서 프린터 출신이 돼야 되는데 인쇄소 출신이 나왔는데 그걸 뭉개려고 하는 겁니다. 꼭 같은 일이 나온 겁니다. 그것이 바로 전산조작 흔적들입니다. 전산조작 흔적들은 배춘입 사전투표지에 필적할 정도의 엄청난 사건입니다. 여러분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자료가 이 자료하고 똑같습니다. 이게 밑에 내려온 겁니다. 이것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발표 득표수입니다. 발표 득표수. 여러분 이거는 바로 조작 프로그램을 이용해 가지고 조작된 득표수를 빼버린 수정 득표수입니다. 한 번 보시죠. 조희연. 숫자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숫자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발표한 자료가 38,845표인데 수정 득표수 조작 프로그램을 돌려보니까 38,837표가 나온 겁니다. 8표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많은 겁니다. 이거 앞으로 어떻게 숨길 겁니까? 이제 조작 프로그램을 돌려가지고 전국이 다 분석이 될 건데 어떻게 이걸 숨기겠습니까? 여러분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여러분들 조희연의 당선을 결정하게 될 때 조영달 후보는 12,531표를 받았다고 이런 발표했습니다. 발표 득표수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조작 프로그램을 이용해 가지고 조작된 표수를 제거해 가지고 진짜 득표수를 구한 수정 득표수를 구해보니까 12,529표가 되는 겁니다. 숫자가 맞지 않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발표가 두 표가 많습니다. 두 표가. 여러분 박선영 후보는 여러분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박선영 후보는 27,349표를 얻었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조작 프로그램을 돌려가지고 여러분들 계산해 보니까 웬걸 27,336표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발표가 13표가 많은 겁니다. 여러분들 8표, 2표, 3표를 더하니까 23표가 많은 겁니다. 23표를 어떻게 숨기죠? 여러분 23표 어떻게 숨기겠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조작기술자들과 선거 프로그램에 관려했던 선거관리위원회 관련자들이 그걸 어떻게 숨기겠습니까? 23 어디로 숨기죠? 바다 속에 묻습니까? 수장시킵니까? 땅에 파묻습니까? 하늘에 정밭시킵니까? 큰일 난 겁니다. 23이라는 숫자를 숨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잘못 투입 구분된 투표자라는 항목을 만들어서 마이너스 23을 집어넣은 겁니다. 이 마이너스 23이 우리는 전산조작했습니다. 우리는 전산조작했습니다. 우리 전산조작했습니다. 우리 전산조작했습니다. 우리 전산조작했습니다. 우리 잘못했습니다. 우리 범죄 행위했습니다. 우리 범죄 범을 잃습니다. 우리 부정선거했습니다.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배춘잎 투표지가 수천만 장 여러분들 출동가 된 겁니다. 어디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 데이터에서 투표하면 다 없어도 관계없습니다. 이렇게 숫자 조정이 난 겁니다. 8표, 2표, 13표, 조희연 8표, 조영달 2표, 박선영 유도표 이게 뭡니까? 바로 사전투표 용지를 인시에서 인시하다가 발각된 종이 찌꺼기, 좌우예백이 다른 거, 배춘잎 사전투표지, 좌석투표지 같은 겁니다. 전산조작의 흔적들입니다. 23표가 종로구에서만 찾아진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 관련 관련자들, 정당에서 여러분들 선거조작 기술자들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숨길 수 있겠습니까? 못 숨깁니다. 선거 데이터가 공포가 됐는데 어떻게 숨깁니까? 어떻게 숨기겠습니까? 이 여러분들 어마어마한 범죄를 어떻게 숨기겠습니까? 마이너스 23을 어떻게 숨기겠냐 이야기죠. 마이너스 23을. 서울시장에서는 몇 표가 나왔습니까? 서울시장 한번 보죠. 서울시장은 몇 표 정도 나왔습니까? 서울시장은 마이너스 29가 나왔네. 서울시장에서는 마이너스 29 수정치. 서울시 교육감은 마이너스 23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 어떻게 숨길 겁니까? 이거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거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야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거 어떻게 숨기겠습니까? 이걸 여러분 어떻게 숨기겠습니까? 숨길 수가 없는 겁니다. 서울시장 선거에서는 마이너스 29가 나왔고 이건 마이너스 23이 나왔는데 엄청난 여러분 증거입니다. 전산 조작의 증거들입니다. 전산 조작의 흔적입니다. 배춘잎 사전 투표지. 좌우 여백이 다른 사전 투표지. 이발이 사전 투표지. 자석 사전 투표지. 본드가 묻은 본드 투표지. 당일 투표 관리관이 도장의 일장기인 일장기 당일 투표지. 이거 여러분 다 뭡니까? 실물로 된 위조 투표지 증거입니다. 지금 여러분 보시는 마이너스 23 앞에서 보선 마이너스 29는 여러분 어떤 증거들입니까? 전산 조작의 증거들입니다. 이건 숨길 수가 없습니다. 조재인 대법관 이름 사진 찍지 못하도록 노력했죠. 천대협 대법관 이름 재검표 현장인 사진 찍지 못하도록 엄청 노력했습니다. 이건 사진 찍고 말고 이런 차원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그냥 선거 데이터로 다 공개가 되어버린 겁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대번째입니다. 이것이 어제 시간에는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지만 전산 조작의 흔적들입니다. 여러분 부정선거를 저지르고 나면 데이터가 맞지 않습니다. 데이터가. 그래서 2020년도 4.15 총선에서도 여러분들 어떤 현상이 발생되는가 하니까 중앙선거 관련해 데이터를 들어가 보게 되면 엉망진창입니다. 숫자를 맞추기 위해 가지고 개수조정헌증학들이 전국 방방곡곡에서 여러분들 발견됩니다. 전산 조작 기술자들이나 소위 선관위 관계에서 전산 조작을 담당했던 사람들도 도무지 그런 종류의 지식이 없었다면 어떻게 자기들은 열심히 했는데 숫자가 맞지 않는 거예요. 100이 나와야 되는데 95가 나오는 겁니다. 1000이 나와야 되는데 1010이 나오는 겁니다. 이런 부정선거를 저지르고 나면 좌우대칭 숫자가 많이 나오는 것을 여러분 이미 아시죠. 그런데 또 한 가지 특징이 뭔가 하니까 숫자가 맞지 않습니다. 숫자가. 도무지 숫자를 맞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개수조정이 전국적인 차원에서 일어납니다. 숫자가가 100이 돼야 되는데 95가 되니까 5를 더해 주거나 100이 되어야 되는데 110이 되니까 마이너스 10을 빼거나 그게 전국적인 차원에서 그냥 지금 중앙선거 관련해 선거 데이터를 보면 그냥 수시로 나옵니다. 엄청나게 나옵니다. 그게 왜 그러냐. 여러분들 투표소 레벨로 사전투표 선거인수 사전투표 참가자 수의 5%나 6%나 7%를 조작하는 과정에서 반올림을 하게 됩니다. 반올림을 하게 되면서 여기서 숫자가 반올림을 5개 하고 반올림이 떨어내는 것이 5개면 딱 마주치면 0이 되는데 그게 그렇지 않은 거예요. 10개는 반올림 되고 여러분 5개는 뭡니까 반올림 안 되고 떨어지게 됐으면 플러스 5가 남는 겁니다. 그걸 수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증거입니다. 2018년 서울시장 선거의 관전 포인트 3은 전산조작 흔적들이 남은 겁니다. 이것은 3구 대선 선거 데이터도 마찬가지고 2020년 4.15 총선도 마찬가지고 아마도 2017년 또 5구 대선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조작 흔적이 남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듬 말씀드리지만 지방선거는 지방선거에만 굳히지 않고 그 같은 조작공식을 사용했기 때문에 몇몇이 대한민국에서 부정선거의 유전자는 계속해서 지금 발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번 보시죠. 이 그래프입니다. 여기를 보시게 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데이터를 보시게 되면 이런 항목이 나옵니다. 잘못 투입 구분된 투표지 이렇게 해서 개수를 조정합니다. 박원수 13표, 김문수 8표, 바른미래당 안철수 6표, 김종민은 0 손을 안 댔기 때문에 김진숙도 1표 나머지는 손을 안 댔기 때문에 손을 안 댔 경우는 다 0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참 특이한 것은 정의당 표는 손을 절대 안 댔 겁니다. 0으로. 이게 아주 희한하죠. 이것은 사전투표 선거인수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이걸 다 합치게 되면 무효법까지 합치게 되면 29가 나옵니다. 29가. 그래서 29를 개수 조정을 해야 됩니다. 마이너스 29. 마이너스 29를 개수 조정해야 되는 것이 전국적으로 드러납니다. 전국적으로. 여러분 이 표가 뭐냐. 여러분 이 표는 기존 학회 밑에 거는 여러분 있죠. 여러분 여기 밑에 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식적으로 발표한 자료입니다. 발표된 득표수입니다. 여러분 하단에 여러분 이거는 발표된 득표수입니다. 여러분 그다음에 그린색 초록색은 이거는 뭔가 하니까 수정 득표수입니다. 수정 득표수. 그러니까 조작 공식을 이용해서 도출한 수정 득표수입니다. 투표수 레벨이 다 작성된 것을 합산해가지고 마지막으로 만든 겁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죠. 박원순 후보 보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박원순은 4만 1148표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수정 득표수를 가지고 계산해 보니까 조작 공식을 같이 계산해 보니까 4만 1135표가 나온 겁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자료에서 13표가 오차가 생긴 겁니다. 그것을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겁니다. 13표. 여러분들 이 13표가 왜 생겼냐. 투표수 레벨로 반올림을 처리하면서 여러분들 반올림이 5개 올리고 5개 내리는 식으로 딱 떨어져가 0이 아니고 13이 남은 겁니다. 다음 자유한국당 김문수 후보 보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발표한 자료는 18777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수정 득표수를 구해보니까 18769표입니다. 몇 표 차이가 납니까? 8표가 익료로 남습니다. 이게 조작 증거입니다. 전산 조작의 증거입니다. 안철수 후보 보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발표한 자료가 15946표입니다. 조작 공식 조작 프로그램 이용해가 여러분들 소위 조작된 표수를 제거하고 만들인 수정 득표수. 투표수별로 여러분 계산된 걸 다 합쳐서 보니까 15940표입니다. 여러분 6표가 차이가 난 겁니다. 조작의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숫자가 안 맞는 겁니다. 숫자가. 아마 이 전산 조작 전문가들은 미치고 팔짝 뛰었을 겁니다. 왜 숫자가 안 맞냐? 왜 숫자가 안 맞냐? 왜 숫자가 안 맞냐? 반올림을 했거든. 반올림 투표소마다 반올림. 수십 개의 투표소마다 반올림 해놓고 반올림이 딱 떨어지지 않은 겁니다. 놀라운 것은 정의당의 김종민 후보입니다. 조작을 안 하면 0이 나옵니다. 손을 절대 안 댔습니다. 중앙선관리위원회가 1469표인데 수정 득표수를 계산해 보니까 정확하게 1469표입니다. 조작 안 했다. 조작 안 했다. 정의당은 조작 안 했다. 조작 안 한 겁니다. 표를 안 뺏어 온 겁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민중당 김진수 후보는 몇 표 얻지 않았지만 조작을 하는 겁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발표는 358표입니다. 수정 득표수 조작 공식에 이어가지고 계산한 것이 357표입니다. 한 표 차이가 나는 겁니다. 조작을 하면 무조건 이렇게 표수가 남습니다. 잘못 투입 구분된 투표제. 여러분들 나머지 인지현 신지혜 이런 분들은 다 조작을 안 했기 때문에 모든 여러분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발표안갑하고 수정 득표수하고 딱 일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총 28표가 숫자가 응어나는 겁니다. 이게 무효투표수가 한 표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투표소 29표가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기권수를 마이너스 29라는 숫자를 해가지고 29 플러스 29를 마이너스 29로 퉁치게 해가지고 여러분 제로로 만드는 겁니다. 이런 전산 조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강조하겠습니다. 하단에 있는 이거는 그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발표한 자료를 여러분 보시도록 쉽게 이렇게 다 끌어와가지고 그냥 그대로 기록한. 여기는 손을 절대 안 댔습니다. 흰색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발표 득표수입니다. 그것이 옳은과 옳지 않은 것을 판별하기 위해서 조작 프로그램을 돌려가지고 발표 득표수를 계산해냈습니다. 조작값을 털어낸 겁니다. 털어낸 겁니다. 그런데 이 그린색의 발표 득표수하고 흰색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발표 득표수가 일치가 하지 않는 겁니다. 일치하지 않은 표수가 여러분들 잘못 투입 구분된 투표지에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정의당은 손을 안 댔습니다. 제로입니다. 민중당은 손을 댔습니다. 나머지 대한애국당 같은 녹색당은 다 손을 안 댔기 때문에 0입니다. 손을 대지 않으면 0이 돼야 됩니다. 0이. 손을 대면 이렇게 여러분들 끝자리가 남습니다. 종이찌꺼기가 여러분 남아가지고 인천연수월에 재검표를 해보니까 무슨 표가 나왔습니까? 이바리 투표지라고 옆에 여러분 자르는 과정에서 사전투표소에서 프린트가 돼야 될 투표지를 인쇄소에서 인쇄를 해가지고 인쇄한 이후에 잘라내는 과정에서 종이찌꺼기가 남았지 않습니까? 이바리 투표지라고 하죠. 이바리 투표지. 이바리 투표지가 나왔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이게 바로 이바리 투표지와 똑같습니다. 전산 조작을 하는 과정에서 흔적들이 13표, 8표, 6표, 1표가 남은 겁니다. 놀라운 것은 정의당은 손을 안 댄 겁니다. 우리 편인가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무효표 한 표를 합쳐가지고 29표가 중앙선거관림이 발표된 자료가 남는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9를 시켜가지고 제로로 만들어줘야 되는 겁니다. 이 짓을 한 겁니다. 이 짓을. 이렇게 전산 조작을 한 것이 이게 전국의 모든 곳에 다 지금 남아있습니다. 3구 대선, 4.15 총선, 지방선거 다 마찬가지입니다. 전산 조작의 흔적들입니다. 이런 문제를 여러분들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보시죠. 그럼 여러분 당연히 묻고 싶으면. 공부학사님 그러면 정말 진짜는 뭡니까? 진짜는 여러분 이렇습니다. 진짜는. 보시죠. 가짜들을 만들어놨을 때 이렇게 위에 표가 남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한번 진짜 보시죠. 진짜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보시면 이게 그린색이 있죠. 그린색은 이게 바로 그린색이 앞에서와 똑같이 수정 득표수입니다. 조작 불험을 돌려가지고 만들어낸 숫자입니다. 이것은 조작되지 않는 오염되지 않은 숫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게 흰색이 뭐냐? 이거는 앞에서하고 다릅니다. 이거는 바로 예상 득표수입니다. 예상 득표수. 사전 투표수에서 11%를 조정한다. 그렇게 해서 만든 예상 득표수가 여러분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이야기한 것은 뭐였죠? 여러분 앞에서 이야기한 것은 밑에 있는 흰색은 바로 발표 득표수였습니다. 그런데 뒤에 나오는 이것은 예상 득표수입니다. 예상 득표수. 한번 보시죠. 여러분 박원순 후보 보시기 바랍니다. 예상 득표수하고 수정 득표수와 딱 일치합니다. 엄청나죠? 김문수 후보의 예상 득표수하고 수정 득표수 딱 일치합니다. 안철수 후보의 예상 득표수와 수정 득표수 딱 일치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이 값이 0, 0, 0이 된다는 겁니다. 정의당의 김종민 후보는 손을 안 댔기 때문에 여러분들 예상 득표수가 1460표로 된 수정 득표수 1460표로 딱 갔습니다. 그런데 김진수 후보는 여러분들 손을 댔죠. 여기서는 한 표가 왜 나왔는지 모르겠네. 어쨌든 한 표가 정리가 돼 있네. 이렇게 여러분들 예상 득표수하고 수정 득표수 사이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여기 나오네. 이거 딱 일치합니다. 여러분 이 수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이 수는 앞에 것을 들리고 온 것이고 여기서는 다 0, 0입니다. 여기 13이 0가 되고 8이 0가 되고 6이 0가 되고 0이 0가 되고 1이 0 모든 수가 다 1이 0가 돼 버린 겁니다. 예상 득표수를 정확하게 뭐죠? 수정 득표수가 맞춘 겁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만든 조작 공식이 거의 완벽한 조작 공식이란 겁니다. 조작 프로그램으로 만드는 것이 조작 프로그램을 그냥 찾아낸 겁니다. 정확하게. 조작 프로그램을 딱 돌려보니까 뭡니까? 잘못 투입 구분된 투표지가 전혀 안 나온 겁니다. 이거는 뭐였습니까? 이게 다 조작을 해가지고 중앙선거관리원회 발표한 자료하고 수정 득표수 사이에 엄청난 격차가 났죠. 이거는 하나도 안 나오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앙선거관리원회 발표한 발표 득표수와 수정 득표수 사이에 불일치. 이건 비정상입니다. 조작이 있었다는 거죠. 뒤에 생각하면 예상 득표수 빼기 수정 득표수 일치 정상입니다. 수정 득표수의 정확도가 아주 높기 때문에 조작 프로그램은 정확하다. 조작 엔진은 정확하다. 조작 공식은 정확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